안녕하세요. 사영마 역을 맡은 배우 이응민이라고 합니다. 소개팅한 장소에서는 좀 재수없고 건방지고 이런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의 캐릭터고요. 사실은 악마로서 여자분들의 영혼을 가지려는 악마의 역할입니다. 일단 카페의 씬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실제 저랑 너무 달라서 제가 그 부분을 소화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좀 아 진짜 재수없다. 아 진짜 좀 그렇다. 보실 때 기분이 나쁘다. 그러면 최소한 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우리 정윤 씨는 볼륨이 참 좋네요. 저희 웹드라마 꼭 잘 돼서 다음 시리즈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정마녀의 별빛소나타 화이팅!